Q. 미니앨범에게 1. 미니앨범을 보여주는 Q. 미니앨범을 보여주는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두 번째 미니앨범 시간이 필요해 타이틀 곡 뮤비현장에 와 있습니다 태우면 그만이겠지만 Keep it now 굉장히 굉장히 능력이에요 처음으로 이번엔 낸 지 두 번째 처음으로 댄스곡을 타이틀로 해서 낸 곡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파이팅하겠습니다 제 춤에 이번 앨범 타이틀곡 시간이 필요해 포인트 되는 춤을 살짝 알려드린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라는 포인트 안무인데요 그리고 약간 또 마지막에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손동작과 그리고 또 굉장히 많아요 포인트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시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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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하는 이런 동작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꽂힌 데가 있어요 너무 빨리 다른 사람 찾진 말아줘 거기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굉장히 부르면서 느낌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윈드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이후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 즐겁고 개성있는 곡들로 다 채웠으니까요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날씨 요즘 추운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콘서트도 하게 되는데요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저희 윈드 여러분들께서 있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필요해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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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esis car 감사합니다.